네 오늘부터 스케치업 베이직 그 책을 중심으로 기초과정을 좀 진행을 다시 한번 하려고 합니다 그 오래전부터 스케치업 기초 과정된 것들 영상을 꾸준히 올려 왔었는데요 꾸준히 올려 오진 않았네요 생각해보니까 예전에 이제 올렸죠 이제 뭐 버전업도 좀 많이 되었고 그동안 저도 여러가지 좀 더 업그레이드가 된 것 같아요 예전에 잘 모르는 부분도 좀 있었고 버전업이 되면서 변하는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그 이제 좀 다시 한번 기초과정을 정리를 한번 하고 가는게 좋겠다 라는 생각도 들었고 그리고 제 책이 그 좀 뭐 많이 사주신 것 같아요 많이 사주셨는데 물론 뭐 2년만에 1세가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성공한 책은 아니고요 어쨌든 그래도 다 나가서 2세를 한번 더 찍어보자 그래가지고 2세 찍는 김에 제가 계정을 좀 했어요 좀 계정을 좀 많이 고쳤더니 그 뭐 많이 고쳤다기보단 네 어느정도 그래도 좀 책 내용을 좀 이것저것 좀 오류가 있었던 부분 또 버전이 좀 예전 2017 버전이라서 좀 최근 버전에 안 맞는 부분들 좀 곳곳을 수정했어요 그래서 새 책이 나올 거고요 그래서 그 책을 나오기 전에 기초과정을 좀 네 좀 스케치업 베이직 기준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영상은 일주일에 뭐 몇 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 기초과정을 길게 끌고 싶은 생각은 없어서 영상은 그냥 쭉 올리겠습니다 찍어지는 대로 만들어지는 대로 꾸준히 올릴 거고요 그 저희 카페에 저희 카페를 통해서 즉 카페를 좀 활성화 시키려고 합니다 카페를 통해서 좀 스케치업 관련된 일도 좀 진행을 하려고 하고 네 같이 일할 사람도 좀 구하려고 하고요 뭐 어떤 일인지는 스케치업으로 차차 알게 되실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좀 시작을 하려고 하고요 우선 책 관련돼서 책을 좀 구매하셔서 따라오시면 더 좋겠죠 뭐 제가 큰 수익이 나는 건 아닙니다 네 큰 수익이 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책을 많이 구매를 하셔서 따라오시면 좀 좀 더 편할 것 같아요 네 영상을 보면서 책도 보면서 뭐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책은 구매해서 보시면 알 수 있으실 것 같긴 한데 내용 자체는 뭐 괜찮습니다 예제에 있는 책들 보다 예제만 있는 책들 보다는 좀 더 조금 더 이제 좀 세심하게 다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 앞서 책 소개를 한번 영상을 한번 올렸어요 2년 전에 그 내용에서 뭐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그 사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부터 제가 영상을 쭉쭉 만들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카페에 가입하시고요 카페에다가 이제 궁금한 것도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개설했어요 여기 들어오셔 가지고 궁금한 거 물어보시면 되는데 제가 뭐 답변을 성실하게 막 매번 잘 해 드리는 건 아닙니다 기대하고 오셨는데 바로바로 답변 못 해 드려서 죄송하긴 한데 그 네 어쨌든 음 또 그래도 조금 이제 같이 이게 안에 계신 다른 분들이 좀 대답을 해 주시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Q&A 게시판이 있긴 있는데 여기는 거의 답변이 좀 어렵더라고요 예 저도 그래서 이제 카카오톡 채팅방을 통해서 좀 답변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가입하시면 될 것 같고 네 이제 스케쳐 베이직 책의 예제 파일은 여기 이제 다운로드 받는 뭐 그런 걸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면 간단한 소개를 했고 네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